여러분 살다 보면 건강이 정말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통합적으로 우리 몸을 잘 돌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드레아스 모리츠 아유로베드의학과 홍채진단법 중 대체의학 전문가로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저자님의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으로 우리 건강을 돌보는 지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시작합니다 완전한 건강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초대장 이 세계와 이곳에 사는 우리는 원래 완벽해야 한다 완벽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온갖 병에 걸리고 끔찍한 사고를 겪으며 고통에 시달릴까 한마디로 3차원적 허상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 허상은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큰 어떤 힘에 조종당하는 모진 운명의 무력한 희생자라는 착각을 말한다 이제는 그 미몽에서 깨어나 우리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할 때다 더 높은 차원의 현실에 눈을 뜨고 우리 내부의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해야 한다 인류의 진화 및 발달의 현 단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는 신비할 정도로 완벽하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생명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의식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흔히 우리는 사건이나 사고, 특정 상황, 질병, 인간관계가 그냥 우연히 발생할 뿐이며 그 하나하나가 인생의 더 큰 목적과 연결된다거나 그 목적에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사건은 서로 관련 없는 수많은 조각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를 잘 맞춰나가다 보면 하나의 의미 있는 거대한 그림이 드러난다 사건이나 사고, 질병 또는 분쟁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각각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현실의 차원에서 삶을 더 넓게 고찰하면 그 전부가 기가 막히게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중요한 의미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퍼즐 조각들을 따로 떼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라도 원래의 정해진 자리를 찾지 못하면 의도된 그림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큰 그림을 모르면 각각의 사건은 특별한 목적 없이 무작위로만 발생하면서 혼란과 불안정,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온전한 성취감을 갖는 존재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며 겉보기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활용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내면의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그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나도 과거에 그랬다 나는 나의 불만족한 상태를 해결하는 방언을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런 식으로 거의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다 결국 삶과 우주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에 관한 해답은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나의 자아 발견 여정은 때로 아주 험난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층 더 고향된 인식, 알아차림으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겪은 고생과 어려움이 오히려 나의 큰 자산이고 소중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그 과정을 거치며 나름대로 관리 가능한 생활 방식을 찾았고 그것을 통해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인식의 변화가 나의 사고방식과 운명을 아주 보람있게 바꿔놓았다 나는 실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식과 그 인식의 투사에 따른 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서 우리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행동 그리고 자아가 확장된 우리의 환경까지 포함한다 우리의 인식은 생각과 느낌, 감정, 욕구, 호불호, 의도 등 개인적인 현실을 형성하는 정신적 도구를 통해 표출된다 인식이 약간이라도 달라지면 몸과 마음, 정신, 심지어 환경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함께 만들어낸다 우리의 인식은 극작가와 같다 인식이 써주는 각본대로 우리의 인생이 삶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진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각하고 행동하느냐를 좌우하는 것이 인식인 까닭에 우리에게는 인식의 변화와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새로워진 인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확인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삶의 각본을 써야 한다 더 높은 차원을 향한 개인적인 변화와 세계적인 대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긴박감 때문이다 이 책은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변화시키는 원리와 기법을 소개한다 인식은 우리가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것을 실현하고 삶의 모든 면을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심오한 방법도 제공한다 독자 여러분은 그에 더하여 이 책을 통해 노화나 정서, 인간관계, 환경 또는 죽음 등과 관련해 우리가 이제 따르고 있는 여러 믿음이 도리어 우리의 역량을 제한하며 심지어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책을 펴내는 것은 삶에서 나의 인식이 높아진 데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독자 여러분도 풍요와 사랑과 영적 지혜의 세계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에서 고통과 불행을 초래한 해먹은 생활 방식과 강요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자아 발견의 여정은 몸과 마음에 제한을 가한 옛 믿음의 족쇄를 풀고 자연이 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이다 거기서 여러분은 아무 조건 없이 원하는 대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잘 인식함으로써 어떤 것이 잘못되고 해로운 믿음이며 어떤 것이 행복과 건강을 증진하는 믿음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참된 자아를 찾는다면 삶은 고생길이지 누구든 전부 다를 가질 수는 없어 노안은 자연현상이야 라고 말하는 삶의 옛 패러다임은 자연스럽게 용도 폐기될 것이다 투쟁과 갈등은 우리가 현실의 2, 3차원에 갇히게 될 때만 경험하게 된다 그 차원에서는 우리의 몸과 이 세상의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시간도 왜곡된다 지금까지 우리 대다수는 현실의 이런 아주 작은 부분만 경험하도록 스스로를 제안해 왔다 거기에 갇히면 매우 제한적인 믿음체계와 행동규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삶의 원칙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하면서 도초의 혼동과 파괴, 혼란을 일으켰다 사람이 만든 법이 자연의 법칙을 대체하면서 우리 스스로 찬 족쇄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믿음과 규칙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제풀에 무너지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발견을 유익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공을 들인다 그러나 그런 가상한 노력은 삶의 피상적인 차원에만 도움이 되었을 뿐 삶의 내적 수준까지 높여주진 못했다 삶에 대한 이 같은 불안전한 접근법은 흥분과 모험, 신비와 재미를 앗아가면서 규칙과 규정을 따르는 일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삶을 따분하게 만들었다 최근 들어 과학계 내부에서도 서로 어긋나는 믿음이 삶의 기초를 뒤흔들면서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은 최고의 물리학자들마저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 의식과 더 높은 차원의 힘, 심지어 신을 이야기한다 삶의 엿 패러다임과 법칙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건강과 풍요, 사랑과 영적 지혜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포용해야 한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현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구상되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모른 채 살아왔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의식은 신체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심지어 마음이 존재하는지 주자 몰랐다 몇몇 깨친 사람들 이외에는 대다수가 육신과 운명 그리고 세상 전체에 마음이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의식적으로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인류 전체가 인식을 물질 지향에서 영적 본성 지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앞으로 우리는 자신을 인간 형상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존재로 인식할 것이다 그 존재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마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순전히 정신적인 힘을 사용해 신체적 건강과 물질적 요구를 포함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난 이 책에 들어있는 통찰과 방법들이 물질에서 영적 본성으로 옮겨가는 이런 전환을 우리 삶에서 최상의 경험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방법들은 인류의 지평선에서 밝아오는 새로운 현실을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세밀히 고안되었다 이 현실이 과연 어떤지 알아내는 것은 순전히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가 강요하는 믿음과 통념에 따라 인간의 잠재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물론 지금까지 한계에 갇힌 채 살았던 우리가 진실로 자유로우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으로 바라는 말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수년 동안 동굴에 갇혀있다가 풀려나 밖으로 나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현실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 그 혜택이 빠짐없이 누리려면 먼저 이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믿는 훈련부터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참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새로운 여정의 발견 마야 환영의 세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팽창하는 우주 속에 떠다니는 지구와 수천억 개에 이르는 은하와 별들은 우리 몸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인다 우리 대다수는 그것들을 생명 없는 물질로 여기며 우리의 개인적인 상관은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혹시 우리 눈을 비롯한 감각기관이 투사하는 현실의 그림이 우리와 우주가 더 긴밀히 더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영은 아닐까 양재물리학의 선구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인간과 우주 만물이 결국 하나라는 일체성을 공국의 진리로 믿었다 그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우리를 포함해 우주만물을 구성하는 똑같은 보편적 기질의 이중적 발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오늘날의 양재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꽤 들고 있던 사실 즉 물리적인 세계가 실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확인해준다 힌두교에서는 마야, 환영 또는 미몽이라는 뜻이 우리의 지각에 마술을 걸어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하늘의 구름은 태양을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태양은 결코 어디론가 가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날이 흐리면 해가 사라졌다거나 오늘은 해가 나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쓴다 그런 표현은 실용적인 목적으로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존재가 우주만물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에 더욱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우리의 오감에만 의존해 세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식만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것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한 아이가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을 본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우리 행성계에 관한 기본 원리를 배우면 그 아이는 혼란을 느끼며 어리둥절해야 한다 아니면 그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모든 현상이 반드시 겉보기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자각과 주어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성적인 이해만이 아예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나타나는 두 가지 상충되는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다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긍해야 정신적인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아이는 지구는 보는 것처럼 평평하지 않고 둥글며 아무리 멀리 오래 나아가도 지구의 끝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울 때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바로 몇 석 이전만 해도 사람들은 지평선 끝까지 걸어가면 절벽에서 추락하듯이 지구에서 아래로 끝없이 떨어진다고 믿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어 넘긴다 그러나 앞으로 30년 또는 50년 뒤에 이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찬가지로 빙긋이 미소를 지을지 모른다 그 역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로 들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의 분쟁과 투쟁은 거의 대부분 잘못된 감각적 인식에서 비롯된 믿음을 바탕으로 벌어졌다 지금도 전쟁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영토권과 국경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영토권과 국경은 환영의 산물이다 지구의 대지는 그 자체를 완전 채워서 여러 부분으로 쪼갤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가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그들은 이 땅에 집을 짓고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의 생극권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는 그들이 지구에 머무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그 땅을 자연으로부터 임대했을 뿐이다 땅은 처음부터 지구의 소유였다 업적인 문서 하나로 지구로부터 땅을 빼앗을 수는 없다 분쟁은 땅을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모든 먹거리를 스스로 재배해서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태양과 지구가 온기, 에너지, 공기, 물, 영양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풀립 하나도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은 채 말이다 생명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지구와 주변 우주의 모든 부분과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지구와 우리가 서로 별개의 독립체라는 감각적 환영 때문에 우리는 돈과 부동산 같은 물질을 실제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또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질적 분은 안전보다 오히려 불안을 초래한다 나의 소유를 잃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유물은 언제든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얻고 지키기 위해 심지어 목숨까지 건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재나 해일 또는 지준으로 파괴되고 사라질 때만이 우리는 그 무엇도 실제로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진실하고 영구적인 소유는 살아있는 지구와 하나가 되는 의식적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 상태에서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고대 몇몇 문명은 그런 일체성을 정확히 인식했다 그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을 무엇보다 소중히 해겼다 당시에 지혜로웠던 사람들은 그 위대한 깨달음의 흔적을 기록이나 구전으로 전승했다 그 지혜는 지금 우리가 존재의 본질을 재배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과거에서 얻는 교훈 백인들은 오랫동안 북아메리카 원주민과 호주의 원주민 등 세계 곳곳의 여러 부족들을 열등한 인종으로 취급했다 많은 글에서 원주민은 교양없고 미개한 믿음이나 생활 방식을 따르는 미개인 또는 야만인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제 점점 더 많은 과학자와 영적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연적인 생활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고대 잉카, 마야 또는 베다 문명은 모든 현대과학과 첨단기술 서적에 실린 내용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자연과 우주만물을 이해했다 오늘날 양자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인슈타인이 처음 생각했던 바와 같이 자연의 모든 법칙을 관장하는 통일장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공통의 기반과 원촌을 공유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요즘에 뛰어난 과학자들은 이런 이론들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수학공식을 만들어낸다 갈채받을 만큼 대단한 업적이다 그런 노력은 우리도 우주만물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요소로 만들어졌으며 그 요소들이 서로 다르게 표출되어 각각의 독특한 형상과 측면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구성한다는 획기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생명과 우주의 현실에 관한 이러한 통찰은 이론에 불과할 뿐 모든 존재와 하나로 통합된 상태를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연구한 경험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일반인은 양자물리학이나 모든 생명의 공통적인 기원을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그런 사실에 담긴 지혜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삶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실린 지식에는 지혜가 없다 그와 대조적으로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주신 그레이 스피릿을 이야기했다 눈과 마음이 알려줄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행동지침까지 일러주는 영적 지혜의 존재를 가리킨다 그들은 주신을 영혼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자신이 육신적으로 죽을 때 영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또 그들에게 지구의 대지는 어머니였다 그들이 받은 모든 양분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 없이 주신인 아버지와 대지인 어머니의 법을 따랐다 그들에게는 물리학, 생물학, 화학, 건강 등에 관해 가르치는 책이 필요하지 않았다 고대 문명은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직접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이다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기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대지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강이나 하천이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천을 자신의 핏줄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자신의 피가 본격적으로 어머니인 대지의 피, 즉 물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의 피의 96%는 물인데 이 물은 샘과 강과 호수에서 비롯된다 피 속의 물은 영양소가 담긴 수천 가지 화학물질과 원료를 수족에 이르는 우리 몸의 세포로 운반한다 어머니 대지의 피는 때로는 구름에서 쏟아지고 그 자궁인 지하에서 솟아나며 호수에서 평온하게 잠자고 바다에서 사납게 날뛴다 그들은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정신나간 짓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피를 오염시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어 폭풍우가 닥치기 한참 전에 폭풍우가 오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폭풍우가 땅에 축복을 내린다고 믿었다 번개는 질소와 산소를 결합시키고 그 화학물은 비에 섞여 지표물에 떨어져 작물의 비료가 된다 그들에게 흙은 죽은 물질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인간과 동물을 지탱해준다 그들은 흙을 신성하게 여겼다 흙을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행동은 꿈도 꾸지 못했다 티스푼 하나 분량의 흙 속에는 살아있는 미생물 수백만 마리가 들어있어 그 미생물이 흙의 화학물질을 영양소 형태로 전환하고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백인들이 그들의 땅을 발견하고 그들에게서 땅을 매입하려 했을 때 그들은 백인들의 제한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과 하나인 땅을 어떻게 팔아넘길 수 있단 말인가 물이 그들의 피라면 어머니인 돼지가 제공하는 먹거리는 그들의 살이었다 먹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언젠가 나는 르머티즘적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심장병, 암 등을 앓는 환자들에게 치료를 위해 식생활과 관련된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들 중 다수는 음식이 자신의 질병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과일과 곡물이 자신의 살과 근육을 부드럽고 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의 신체적 지구력과 활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순전히 자연적이고 신선한 식품으로 구성되어 균형이 잘 잡힌 소박한 식단 덕분이었다 아울러 대지의 호흡이 그들의 호흡이었다 대지의 숨결은 그들의 몸을 건강하고 강하게 지켜주었다 하지만 그 숨은 청정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대기의 공기 중에는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산소가 21% 들어있으며 질소와 기타가스가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 식물의 생명을 위한 숨으로 작용하는 이산화탄소는 1% 미만 포함되어 있다 대기오염으로 이 구성 비율의 균형이 깨지면 세포는 생존을 위협받는다 그들은 나무와 식물이 그들의 폐라고 여겼다 나무와 식물만이 우리의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요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 하늘의 해와 달과 무수한 별은 그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들은 별들의 세계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해와 달의 주기가 작물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지구력과 힘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다 과거의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자연을 정복할 생각이 없었다 자연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천하무적의 친구이고 보호자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무엇이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물질이나 소유 심지어 자신의 몸에도 별다른 애착을 갖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형태 안에 들어있는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다 삶의 영원한 진실을 표현하는 그들의 방식과 관련해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소박함이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들은 시끄러운 집단생활에서 벗어나 홀로 산 꼭대기에 올라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침묵 속에서 그곳에 머물렀다 이런 대단한 인내심을 통해 그들은 모든 일에 알맞은 때와 장소가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늘 조용한 사람들로 언어를 지혜롭고 신중하게 사용했다 말이 필요 없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 모두가 같은 피로 이어지고 같은 원천에서 나온 형제여 자매였다 운명이 바뀐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세대가 이어지면서 통합의 원천에 닿는 깊은 내면적 연결이 점차 희미해지고 주신인 아버지 또는 대지인 어머니와 하나가 되는 경험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5대 원소인 흙, 물, 불, 공기, 에테르를 지탱해온 영원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그와 함께 그들의 자유로운 정신과 평온한 성격도 두려움과 분노, 탐욕과 폭식에 굴복해 갔다 욕심과 갈등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왔다 대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했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수단을 찾아야 했다 기후도 그들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가혹한 날씨와 재배작물의 부족으로 사냥이 필요해졌다 과거에는 어머니 대지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었지만 이제는 턱없이 부족했다 자연의 법칙과 연결된 선이 끊어지면서 질병도 갈수록 흔해졌다 그들의 질병 묘사는 간단하고 직설적이지만 매우 정확하며 오늘날의 여러 만성질환 증상과 일치한다 숨이 차고 막히며 고통이 심하고 불결한 짐승의 숨처럼 역한 냄새가 난다 피가 걸쭉해지고 하수처럼 고약한 냄새가 나며 잘 엉기고 죽음의 밤처럼 검해진다 이게 혈액과 심장질환을 의미하고 뼈가 딱딱하고 울퉁불퉁해지며 안으로 녹아내리고 단단한 바위에 떨어지는 돌처럼 잘게 부서진다 류머티즘성 관절령과 골다공증 살이 부풀고 물기가 많아지며 썩고 혐오스러운 딱지와 종기가 생긴다 비만, 부종, 암, 여드름, 기타, 피부병 내장이 혐오스러운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부패한 것이 흘러나오며 수많은 벌레가 그 안에 산다 변비, 독성, 노폐물 축적, 기생충 감염 눈이 침침해지다가 갑자기 깜깜한 밤이 눈을 뒤덮는다 실명으로 이어지는 농내장과 백내장 무덤의 침묵처럼 귀가 막힌다 청각상실 숨과 피, 뼈, 살, 내장, 눈, 귀 등 어머니 돼지의 모든 선물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시애틀 추장은 부가메니카 원주민의 현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어록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어쩌면 그가 살아있던 시대보다 더 적합한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대지는 우리 어머니라고 말이다 땅에 닥치는 일은 그 땅의 아들, 딸들에게도 닥친다 땅에 침을 뱉으면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한다 땅이 우리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한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피처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땅에 닥치는 일은 그 땅의 아들, 딸들에게도 닥친다 우리가 생명의 거미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거미줄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 거미줄에 행하는 일은 곧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일이다 그들의 문명은 아버지 주신과 어머니 대지가 준 자연의 법칙과 하나됨을 이루면서 파멸로 치달았다 그러다가 백인들만은이 아니라 원주민 내부에도 적이 생겨 그들은 결국 최종적인 사형선고를 받고 말았다 고대 문명의 메시지 지금 우리는 오래전에 사라진 지구상의 위대한 고대 문명들에 관해 잘 모른다 그들의 화려했던 모든 문명은 사라졌고 그들이 한때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몇 가지 산발적인 물적 증거 조각만 남아있을 뿐이다 기념비, 조각상, 그리고 6천년 전에 작성된 배다 문서 같은 고대 경전은 그들의 탁월한 지식과 정신적인 진보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지혜로운 철학을 기이한 숭배나 종교의식으로 치부하며 조롱한다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대가 변했다 우리는 조상들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전생에서 그 조상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는 그때와는 다른 도전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그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맞서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메시지 중 한 가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몰락하고 만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을 비롯해 몰락한 여러 위대한 문명들은 자연의 법칙이 제시한 길을 벗어남으로써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와 질병 또는 삶에서 진정한 풍요의 결여 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었거나 아예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갈수록 부정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더 없는 행복 아니 아주 소소한 행복마저 산발적인 몇몇 순간에 국한된 경험이 되고 말았다 우리 삶과 우리 세계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우리가 올바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 답을 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롭도록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재확인해주고 확실히 믿도록 해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다 아주 통합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건강과 우리 몸과 영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책인데요 우리가 우리 몸을 정신을 영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함께 참조해 보시면 총체적 건강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우리가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책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이제는 대체의 의학이다 양의학이다 한의학이다 중의학이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통합의학의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러 관점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지혜롭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통찰과 지혜가 더욱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 함께 선물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만 바라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하시는 첫걸음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나비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우리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한